요번에 신소재로 만든 차등열처리 입니다. 여기 보시다시피 열처리 성적이 수명하게 나와있죠. 이 또한 탈이 휘거나 깨지거나 하는 문제점을 모두 해결하는 훌륭한 점입니다. 오늘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. 굉장히 잘나갑니다. 화문이 아름답고 미적으로도 좋고 성능도 우수한 훌륭한 거미입니다. 이 땅이 마른 개라고 봅니다. 날부분이 전혀 이상 없습니다. 히지도 깨지도 않았습니다. 이번에는 아주 굵은 대나무로 해보겠습니다. 히지도 깨지도 않았습니다. 이번에는 아주 굵은 대나무로 해보겠습니다. 대나무가 좀 굵기가 꽤 되는 대나무입니다. 대나무가 좀 굵기가 꽤 되는 대나무 대나무가 좀 굵기가 꽤 되는 대나무입니다. 전혀 이상 없습니다. 히지도 깨지지도 않았습니다. 마지막으로 버튼간 테스트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해보겠습니다. 차등열처리 신소재 차등열처리 차등열처리 현대차 30점열처리 발전 28점열처리 4랑 5랑 5랑 6랑 5랑 최고의 명금 고려도금의 신소재 야심작, 차등열처리 휘지지도 끼이지도 않는금 신기후기관입니다.